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DY입니다. DY 어제 종이 시세를 보여줬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 전장 부품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DY가 앞으로 더 부각받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DY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차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Y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DY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자율주행, 전장 부품 이런 거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먼저? 길건우 연구원이요. 말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러섰습니다. DY가 어제 소식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레벨 4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기술 자체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도 레벨 2를 타기는 하는데 사실은 눈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자율주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물질이 계속 묻기 때문에 주행이 되다가 중간에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메시지가 아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센서 클리닝 시스템은 카메라나 센서에 묻은 오염물질을 바로 제거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DY는 사실은 모 회사고요. 지주회사 격이고 밑에 DY 오토라고 있습니다. DY 오토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DY 오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리비안에 리어 와이퍼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독점 공급사고요. 올해 생산량을 거의 20만 대까지 늘린다고 리비안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기존 대비해서 아마 급격한 매출 성장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장비, 유압 실린더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주거래처가 두산 인프라코어랑 현대중고업, DY 이노베이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자동 세차기랑 그다음에 골프카라고 해서 저희가 카트라고 하죠. 국내 판매 일입니다. 국산. 그래서 아마 올해 그래도 자율주행 모멘터까지 받는다고 하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22년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8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66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한 1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라고만 얘기만 나오면 조금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레벨4가 정부에서도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게 27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붙는다고 하면 좋게 가는 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조금 따라 붙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Y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센서 클리닝 시스템 이것이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 거의 근접을 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더 갈까요, 대표님? 네, 어제 상한가 갔으면 가겠죠. 이상입니다. 미친가요? 네, 아마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썩 그렇게 강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제 강했던 종목들의 변화가 연장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DY 하게 되면 예전부터 DY 파워가 많이 생각했죠. 그와 함께 건설 기계 관련된 쪽의 부품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쪽도 하는구나 하는 쪽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DY 파워 앞서 팀장님이 다 설명하셔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만 특히 현대차랑 공동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레벨 4에 DY 파워 오토가 들어가는 센서가 단독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죠. 단독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전장 부품과 관련된 자율주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첫 번째 요인들은 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실적 얘기도 하셨는데 작년에 영업이기 한 57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올해가 660억 대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상가 들어갔을 때 시총이 25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실적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싸다라고, 실적 대비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PBR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0.4배 정도 그러면 생각보다 좀 룸이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좀 자신 있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짝 눌림목은 들어올 수는 있겠어도 이런 부분들 부각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에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DY에 대한 평가를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모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이롭게 했고 그제 수요일에도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번 주만 해도 아주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었습니다.